시장님께서 여러분들 면접 코칭 배우는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면접관으로 참여해 주시고 인사 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제 자음을 돌아와서 구하는 걸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어? 뭔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? 돌발 사람이랑 흔히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던데? 무서운 얘기인가요? 사람이 죽는 거에요 너무 안타깝죠 즐거운 얘기는 생명은 살림이에요 코멘트 같은 얘기는 너 여러분이 더 많냐 여러분 자체가 이제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얘기입니다 현재 촬영! 인사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시장님은 책이나 다른 시 같은 걸 읽어보시면서 감동받았다 혹은 아 이거 내가 인성 깊어서 어디 적어놔야 할까라고 생각한 글 같은 게 있으신가요? 믿음은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인간입니다 누가 했겠어요? 간기 세상은 다 어깨고 비교는 오직 잠도 잘 자고 밥 잘 먹고 친구들하고 이야기 잘하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 학과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면 준비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성력을 대상할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